이제... 이제 이렇게 오지마 아무한테도 쌤얘기 안했어요 선생님은? 선생님 피가 필요한 거죠? 제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세미의 입이 없는 핏덩이 들여다가 이만치 키워줬으면 밥값이라도 할 것이지 나한테 그런 손길 주는 사람은 선생님뿐이에요 다치고 아픈 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눈 깜빡하면 없어질 사람이란 말이오 민용이란 친구는 좋아요 선생님 대충 널 살려두는 게 아니었어 지가 써야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나 때리지 않고 손길 준 사람을요 민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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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